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활동하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위원장을 번갈아 맡을 예정입니다. 특위와 별도로 국회의장 직속으로 민간합동부산엑스포 협력위원회도 구성해 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위 초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협력위원회 초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이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